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펄에 가머, 이것은 토미 브라운, 이것은 프리미엄 견과 음료, 휴닉, 배지포용 광고입니다. 호두, 마카다미아, 크랜베리 등 7가지 럭셔리한 견과류를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4배나 많이 때려 넣어불고 맷돌 방식으로 갈아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단백질도 동물성이 아닌 콩으로 콩도 유전자 변형한 것이 아닌 완두콩으로 세팅을 하고 프리미엄답게 사람들 혀와 눈은 즐겁게 하지만 몸은 즐겁지 않은 5가지 합성식품 첨가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핵섭 인증받은 고급진 시설에서 대표님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3박스 주문하시면 할인이 있어가지고 한봉당 요구시한 1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배송 메시지 강성범TV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3박스 이상 주문 시 100% 국내산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검색창에 휴닛 치고 들어가시거나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이것이요 보존제하고 유화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잘 흔들어주세요. 먹어볼까요? 맛있어! 광고 끝 럭셔리 갈랑 시작하겠습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원하던 국정감사 원없이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오늘하고 수요일입니까? 그분은 당분도 놀랄만한 결약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분은 뜯어서던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추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정감사 안 받으면 갈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더만은 국정감사 받는다니까 받으려는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들 문법대로 야당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겠다. 국정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쳐봐 이러니까 당황한 거죠. 막상 닥치니까 막막했는갑죠. 언론 믿고 또 장난들을 칩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찾아가가지고 대장동 재료 내놔.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끼인 양반들아 이 못된 양반들아. 경기도에 가가지고 대장동 자료를 왜 찾을까요? 성남시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액션하려는 겁니다. 기자들 잔뜩 몰고 가가지고 경기도청을 가야 이재명이 떠오르니까. 왜 경기도에서 성남시 자료를 찾냐니까.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을 하면 된대요. 아저씨들. 그러니까 성남시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시간 없다면서 왜 오래 걸리는 경기도를 찾아가가지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땡깡을 뿐이십니까. 뻔하잖아요. 강성범TV 구독하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은요. 이 양반들이 하는 뻔한 짓거리 눈치 채셨겠지만요. 관심 없는 분들은 뉴스에 국민의힘 경기도청 찾아가 항의 이렇게 뜨면요. 아 이재명이 꼼수 부리는구나. 이라겠죠. 지금 참 불리한 싸움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 제목이 이렇게 달리죠. 경기도가 자료를 안 준다. 자료를 안 준다. 어떤 자료인데요. 줄 자료는 다 줬겠죠. 근데 없는 자료 이상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안 주는 것인데 그걸 국힘당과 한몸인 언론들이 모든 자료를 안 주는 것 마냥 뜨들어 대니까 여론이 휩쓸리는 거죠. 징글징글합니다. 이재명 기사의 말에 따르면요. 도지사 휴가 일정을 달라고 했답니다. 감사 권한이 없는 것들을 즉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들을 달랬답니다. 왜 뻔하죠. 망신주기 헐라고 억지로 엮어버리려고 어떻게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영원우 파트너 조중동이 알아서 하니까 마치 식당 가가지고요. 여기요. 여기 사장님 어저께 뭐 하셨는지 자료 좀 줘봐요. 안 알려줘. 여러분 이 식당과 음식이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지난번 국감 때도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국정감사 받으라고 했으면 뭔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도지사 휴가 일정 안 준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뒷문 열어놓고 슬슬슬슬슬 뒷걸음질 치냐고요. 참 재미있는 집단이에요. 그래도 앉아갖고 하게 되면 씩씩억에 억지 주장을 할 겁니다. 오늘과 수요일 국감에서요. 국민의힘이 조중동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지사를 공격하는 방식은 김은혜 방식이 될 겁니다. 얼마 전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 녹취록이라면서 들고 나와가지고 이 지사를 저격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주민들 헐값에 땅 팔게 하고 내쫓았다. 자 우리는요. 그 대장동 주민이란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대장동 땅을 사게 됐고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평생 대장동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땅을 뺏긴 사람인 것 마냥 김은혜 의원이 밀어붙였죠. 당연히 조중동이 헤드라인에다가 하루 종일 띄워줬고요. 이런 작업 방식으로 사방에서 날려댈 겁니다. 부디 이재명 지사가 잘 방어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잘 반박해 주길 바래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중동 작업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 국정감사를 보고 적패들의 선동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관심이 어마어마한 만큼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김은혜 식의 공격거리가 별로 없으면 저들이 몰리는 모습이 전 국민 앞에서 까져버릴 텐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도 보이콧을 해도요. 자기들이 이익일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과 이익 공동체인 조중동과 재벌 포털들이 국힘당 보이콧을 민주당과 이재명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고 가버릴 테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자기 식구들 이름만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재명은 분명 나올 거야 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마음은요. 진심일 겁니다. 왜? 자기들 삶에 견주어 보면 이재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렇게 크고 맛있는 것이 있는데 저런 좋은 먹거리를 놔두고 안 먹었다는 것은 그들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헛기침만 몇 번 하면 알아서 돈들 갖다가 바쳤을 텐데 안 했다고? 말이 돼? 이런 생각인 거죠. 국힘당 터져 나오는 의혹들 보면요. 정치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재물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당연히 먹었을 거라는 생각은 진심이라는 거죠. 이 정도 생각들은 하시고 국감 보시다가요. 주변에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윤석열 이야기 좀 할까요? 며칠 전 윤석열 후 검찰총장 당시 징계 2개월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비위라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감찰총장은 막강한 권한으로 채널A 수사를 방해했고 한동훈 검사 감찰도 방해했고 판사 사찰도 했다. 징계 2개월이 아닌 면직 이상이 합당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로 탄압을 당했습니다. 이래 왔다가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가 죄가 있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물론 그의 지지자들은 그것조차도 이 판결조차도 탄압이라고 생각하겠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탄압이란 논리 자체도 웃긴 것이요. 이 재판이 윤석열 본인이 소송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니까 윤석열 캠퍼는 왜 이런 판결을 지금 하냐고 따져요. 아저씨들! 총장 때 판결 났으면 이미 윤석열 씨는 집에서 지금 좋아하는 술만 계속 드시고 계실 겁니다. 참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윤석열 쪽에서 하는 말이 당시 징계 2개월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당시 판사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서 업무복귀를 했는데 왜 뒤집느냐고 따져요. 그래서 없는 지식으로 그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말 없던데요. 어디에 부당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채널의 이동재 기자도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도 봤어요. 죄가 있다고 써놨던데요. 앞으로 그런 잘못하지 말라고 써놨던데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조중동이 그렇게 써줄 것을 믿고서 그랬다지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왜 없는 말을 해요? 왜 우겨요? 왜 열받게 해가지고 저 같은 놈이 뭔 소린지도 모르는 판결문을 몇 번을 읽게 만듭니까? 머리 깨지는 줄 알았네! 누가 봐도 권력으로 장난치시다가 징계받은 걸 업무복귀하게 해줬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사시지 왜 낯짝 두껍게 찬 무죄입니다. 하고 들이대가지고 소송을 해서 개망신을 당하십니까? 그 판결이 황당하다고요. 아나 반사다. 참 편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벌벌 떠는 법 앞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어 잘했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뭐 무슨 판결을 이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들이대해버리고 손바닥에 왕자가요 진심인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거 지켜보면서 얼마나 뚜껑이 열리실까요? 당시 추 장관이 징계 2개월 이것을 내렸더니 조중동과 그 친구들은 이것 가지고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물보다 더하다 라면서 떠들더니 이번 판결은 왜 조용할까요? 왜 떠들지? 히틀러보다 더한 악당이 판결했다고 난리를 쳐보지 왜 난리들을 안 칠까요? 떠들면 이득될 게 없으니까 조용히 묻으려는 걸까요? 다 죽어들었으면 좋겄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장동을요 윤석열이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대장동 주인을 이재명으로 이렇게 땅땅 못 박아놓고 시작할 겁니다. 털면 나옵니다. 수사권 있는 깡패들이 없으면 만듭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지사 주변과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 그 동네 슈퍼마켓까지 한 100군데를 압수수색을 해서 뒤지고 옛날 이지사가 다니던 공장 주인까지 돌아가셨으면 그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다 털고 그래도 없으면 결국엔 이지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찍었죠. 이미 그 가족과 지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법원에서는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나도 국민들 머릿속엔 조중동과 그 친구들 덕에 대장동 주인은 이재명 이렇게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게 되겠죠. 이미 우리는 이런 걸 검찰개혁 때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깡패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죠. 노회찬 의원 3주기를 맞아서 사큐멘터리 노회찬 64112 개봉을 했습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먼이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정치인이었던 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서민을 대변했던 정치인 노회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선 안 될 사람이 있죠. 사람이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길 바란다라며 노회찬 의원을 조롱했던 인간이 있죠. 곽상도 곽상도는 갔어도요. 저는 곽상도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합시다. 마침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